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욕심도 많았고 욕망도 많았고 정말 대단한 사람, 최고인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작은 방에 저 혼자 있고 방문은 잠가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히 누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뭔가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은 다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상실감을 해소하고 그걸 극복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상실감을 안고 나머지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화도치고 우동 쳐야 더 할말도 생기고 그게 더 음악안에 표출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현명이라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힘이 되어줘서 위로가 되어줘서 미안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우리가 더 스스로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함께 길러보게 해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BI 그리고 Welcome to My Mindset My Mindset